오늘의 말씀 에스겔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발 강가 이스라엘 산 디블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4가지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4가지 상징적 행위를 행합니다 첫 번째 상징적 행위는 토판과 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포위 장면의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왼쪽으로 390일 늦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늦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 기간 곧 70년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390년은 390일로 남유다의 40년은 40일로 상징하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390년과 40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390년은 대략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시기인 BC 537년까지 기간으로 그리고 40년은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몸은 줄에 매여 움직이지 못하나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의 모습으로 예언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가 온 마음을 다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야 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상징적 행위는 떡을 인분 불에 구워 390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이 말 극심한 기근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한 불에 떡을 구워 390일 동안 먹는 행위를 통해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결국 얼마나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지를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네 번째 상징적 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씩 불에 사르고 칼로 치고 흩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남유다 백성들은 칼에 죽고 3차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사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제사장의 해소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명령까지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혀 쓴 적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시작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성읍의 3분의 1은 전염병에 또 3분의 1은 칼에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상징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이후에 겪을 그들의 비참한 삶은 담과 같이 예고됩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이때 처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년 전 모세이에 기록된 내위기 26장에 경고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남은 자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교육받아 극상품 무화과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그 남은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디블라는 과자라는 뜻입니다 오렌테스강 연안의 하만 남쪽 약 80km 지점에 있으며 디블라, 리블라, 림나 모두 같은 지명으로 보입니다 디블라는 에스겔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 언급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동쪽 경계의 성업 림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에드부가리사는 디블라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시드기아의 아들들, 귀족들을 끌어와 처형하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은 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는 말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비슷한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 영토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부응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제사장 나라의 희년이 돌아와도 토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알리시며 남유다 멸망이 확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70년 동안은 희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환란의 환란이 더하고 소문의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우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유다 멸망의 모습입니다 숲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왕정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나라의 깃발을 내려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에스겔 선지자는 동포들에게 나라가 망해야만 하는 이유 곧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고 이곳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시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발강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성업 동쪽 산 갈대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포로로 끌려온 장로들 환상 중에 본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여인들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 야사냐 블라디아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우상들은 첫째 질투의 우상입니다 성전 북쪽 재단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70명의 장로와 제사장이 숭배하던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양하면서 동시에 성전 안 어느 사방 벽에 각종 우상을 그려놓고 그 우상들을 은밀하게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성전 문 밖에서 여인들이 섬긴 단무스 신입니다 단무스는 바벨론 베니게 수리아 그리고 지중의 연안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단무스는 그리스의 아도니스 혹은 애굽의 오시리스와 같은 신으로 신들이 다음의 풍요를 기약하며 사라질 때 여인들이 이를 애굽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넷째 성전 앞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섬긴 태양신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며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최악의 영적 타락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재단 곁에 서더라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이들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여왁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이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그들을 살리시는데 이는 마치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에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심과 같았습니다 에스겔에서 말한 이마의 표는 이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들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 자들에게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그들이 칠대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지저 이르되 아하 주여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과거에 모세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단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바울 또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러한 단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에스겔 선지자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명령은 결국 실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숯불재앙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 환상은 몇 년 뒤 바벨론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 구룹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구룹들은 에스겔 일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발강가의 뇌생물의 형상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때까지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셔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유다의 지도자 25명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채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은 25명의 고간이 예루살렘이 끓는 가마가 되어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빗댄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단단한 가마가 되어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어깃장을 놓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한편 고간 25명 가운데 블라디아가 죽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남훈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자 이르되 오호라 주여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흩으셨지만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하여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여기에서 성읍 동쪽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해발 약 814미터의 감남산을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동쪽산인 감남산에 가신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집행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도 감남산이 언급됩니다 여기까지 환상을 본 후 주의 영이 에스겔을 다시 갈대하 땅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로 돌아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득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발 강가 갈대하 땅 바벨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거지 선지자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 노아 다니엘 요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는 퍼포먼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 누구의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설득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로의 행장을 꾸려 낮에는 밖에 내려놓고 해가 저물 때는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메고 나갑니다 여기에서 포로의 행장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곧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갈대아 땅 바벨론은 바벨론 남부 지역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BC 720년경 갈대아인이 바벨론 성업을 통치하면서부터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BC 586년 시드기아 왕이 두 눈이 뽑힌 후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 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점령되던 그 밤 시드기아 왕은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갔으나 곧바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즉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얘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유하므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을 것이며 식량이 없어 자녀들까지 먹는 참담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께 단언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제 남유다를 멸망하여 그때부터 70년 동안 그 땅은 황폐한 곳이 됩니다 역대야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것임에도 남유다에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라는 속담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허탄한 묵시와 아처만한 독술이 만연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자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이를 두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라는 속담을 퍼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 멸망이 자신들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먼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잡으십니다 에스겔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처만은 폭설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주여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 회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여우는 과수원을 파헤치고 가축을 잡아가는 악한 동물로 묘사되며 방해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셋째,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우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우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기글의 심판 둘째 짐승의 심판 셋째 칼의 심판 넷째 전염병 심판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위한 어떤 중부기도도 소용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다니엘, 요베 중부기도가 있다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남은 자가 있으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이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와 교육을 받고 극상품 모아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15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그발 강가, 예루살렘, 애국, 갈대아, 사마리아, 소돔, 레바논,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예루살렘 주민, 바벨론 왕, 왕의 고간, 소돔과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같은 남유다 백성들 아무도 돌보지 않아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를 살려서 길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급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와의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거두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남유다가 들의 풀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로운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믄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남유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왕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주변국의 그 영화로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저버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래까지도 숭배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과 교역하며 그들이 교역했던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갈대아 땅의 우상들을 두루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기며 행음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의 침략을 받을 것이며 약탈당하고 풀에 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이방 민족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소돔은 애워 쌓인 장소라는 뜻입니다 소돔은 사의 남쪽 끝 십딤 골짜기에 저지대에 있던 다섯 성업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활 중 하나로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한 성우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타락과 부패한 도시, 심판받을 도시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형을 사마리아로 아우를 소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심판받아 멸망한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더욱 부패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사마리아와 소돔과 더불어 예루살렘도 회복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는 너무 크고 더러워 차마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들과 맺었던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2절에서 63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지 이는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옛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조건 없는 언약 즉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위세에게 주신 언약도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조건적 언약으로 이 언약은 모세 때의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제사장 나라 고룩한 시민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레유기 26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경영법대로 1단계 흉령 2단계 수탈 3단계 포로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쌍무 언약의 끝부분에 기록된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쌍무 언약을 지키지 않아 3단계 포로 처벌을 받게 될 때 그때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들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사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와 에스겔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와 설득은 레유기의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새 언약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1500년 된 마지막 6월자를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제정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큰 독수리 같은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남유다의 여우약인 왕과 1만여 명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시드기아 왕을 남유다에 세워 바벨론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유다가 또 다른 큰 독수리 같은 애굽을 의지하며 동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더 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율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과 애굽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의 노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향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안에서 남유다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메시아의 나라 고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냅니다 남유다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나 애국 같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생각으로 국가를 경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언약을 배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계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경영과 인생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그발강가, 이스라엘 산, 애국, 광야 산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장노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그들이 속담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의인 아버지와 죄인 아들에 관한 예입니다 의인 아버지는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둘째는 의인 아들과 죄인 아버지에 관한 예입니다 의인 아들은 반드시 살고 죄인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첫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둘째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셋째 이웃을 보호하며 나누고 사는 사람 넷째 공정한 판단을 내리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 다섯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며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남유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70년은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유다 백성들의 회계를 기다리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그민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경우인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오해와 불평에 대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기들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했다고 오해했으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잘못은 자기 조상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깃장을 놓으며 계속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시며 모든 죄에서 떠나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19장에 나오는 남유다에 대한 애가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이 그들 스스로 자처한 심판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조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이 주위 사람들을 떨게 하는 사자와 같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힌 사자여 꺾이고 말라 불에 탄 포도나무 같은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애가는 이런 암담한 남유다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음을 애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마리 사자는 요하하스 왕과 요하약인 왕이고 포도나무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를 말합니다 두 마리 사자 중에 먼저 첫 번째 사자인 요하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하하스가 애구방 누구에 의해 애구배 끌려가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마리 사자 중에 두 번째 사자인 요하약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하약인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후 37년이 지나 풀려나게는 되지만 그도 예루살렘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남유다는 젊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망각했고 스스로 그만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두 마리 사자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는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출애굽 이후 지난 900여 년간 제사장 나라 언약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까지도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죄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에스겔 2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는 너희는 어디로 다니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다닐 곳은 예루살렘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장소인 산당을 찾는 것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바마라고 부른 것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 곧 산 위에 세운 신전을 일컫습니다 보통 산당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세워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대표적인 산당은 기본 산당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후반기에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신의 산당을 지은 이유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측면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지난 후 포로 귀환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줄에 그들이 계속 메여 있음을 말씀하시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기간을 징계와 교육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남유다로 귀환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불타는 숲의 비유를 통해 남유다 땅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남쪽은 본토 이스라엘 땅 남유다를 남쪽의 숲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볼 때 남유다가 지역상 남쪽이기 때문입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 사는 백성들에게 미칠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 모두 70년간의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21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발강가 예루살렘 라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바벨론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의 남쪽의 숲을 예루살렘으로 성소로 그리고 남유다 땅으로 정확히 지칭하시며 여와의 칼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와의 칼의 비유는 바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을 지칭합니다 에스겔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통해 칼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미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도다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지칭합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는 암몬 두로 남유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에스겔 2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송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은 암몬의 라빠에 이르는 길로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을 읽었습니다 라빠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고 약복강이 상류에 있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는 가치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왕의 큰 길이 지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라빠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옵니다 곧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 날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이라 하나님께서는 엎드러뜨린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며 남유다의 멸망을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즉 메시아의 등장 때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여와의 칼의 비유는 암몬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암몬의 라빠로 향하지 않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이를 보고 암몬은 아하 좋다 하며 즐거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한 지 5년여 뒤에 암몬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행한 우상 숭배의 죄 모든 고관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업의 죄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업이라 부르시며 버림받은 피의 성 즉 눈의 외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십니다 이미 한 세대쯤 전인 요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꾸지지셨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업이 화 있을 진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는 레육 26장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레육 26장 38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풀묻불에 들어간 남유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만 그 시간은 곧 교육의 시간이요 남유다는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남유다의 상태는 넛, 주석, 쇠, 납, 은혜, 찌꺼기입니다 즉 쓸모없어 버리는 광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바벨론 제국이라는 풀묻불에 넣고 다시 재련하여 순수한 광물로 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정결하지 못한 땅, 피를 넣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밝히십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둘째, 사명을 저버린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셋째, 남유다 고관들의 죄입니다 넷째, 남유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가 부패하여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결국 망하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23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발 강가, 애급, 사마리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오홀라와 오홀리바 바벨론과 부곡과 소아와 고아와 아수르 민족 바벨론 왕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오홀리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의 행음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젊었을 때 애급에서부터 시작해 아수르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오홀리바의 행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행음을 그대로 본받고 심지어 더 부패했으며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첫째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한기 하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스에게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둘째 남유다는 파벨론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에스겔 23장 14절입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남유다는 파벨론 제국을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다 파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애굽으로 그 의지처를 바꾸려 했습니다 셋째 남유다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에스겔 23장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당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받을 처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의 오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탄자들이라 여기에서 부곳 소아 고아는 지역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민족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곳 소아 고아의 사람들은 에스겔 당시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민족들로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지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곳은 처벌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강 동편지역에 살던 아람민족입니다 소아는 부유안이라는 뜻으로 바벨론 동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목민족입니다 고아는 순고함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강 동쪽지역에 살던 아람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선언은 열한기하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실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심으로 남유다가 애굽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우상숭배를 더 못하도록 하십니다 에스겔 23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당에서부터 행어받은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돌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상을 3차로 침략하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녹슨 가마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율을 베풀어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를 걸고 풀을 피우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마 안의 양국이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며 가마의 녹은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풀은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가마를 끓임으로 그 죄악을 녹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고 더러운 녹이 녹을 때까지 불을 지펴 가마를 계속해서 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악 중 가장 더러운 우상 숭배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의 상징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는 초고속 지름길이자 월등한 표현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은 애국과 구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상징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해는 하나님의 측량이 끝났으니 이제 멍해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가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렇듯 에스겔 선지자가 행한 녹슨 가마 상징은 녹이 없어질 때까지 환란이 계속되며 소독이 끝나면 남유다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900여 년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간의 녹을 없애는 소독 프로그램을 시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얘는 갑작스러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의 기쁨이 되는 아내를 빼앗을 것이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 멸망의 아픔을 더욱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게 이와 같은 큰 아픔을 주셨던 것은 그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25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시돈, 이스라엘 두루와 그 성업들과 두루와 교육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암몬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암몬의 라빠로 가지 않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하자 이를 보고 암몬이 아하 좋다 라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암몬은 남유다 멸망 후 5년여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모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도 남유다 멸망 후 5년여 후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동방사람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되고 맙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돔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형제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 제국에 정보를 넘기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남유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도로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미워하고 멸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함께 블레셋까지도 원수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루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두루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두루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 시중의 연안에 있는 시동과 함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두루는 해상무역의 도시로 야간항해와 원양항해를 처음 시도했으며 직물과 염색산업과 백향목 수출 등 국제무역으로 부를 얻었습니다 두루는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번성했으며 이스라엘과 협력했습니다 두루의 번영기 때 교육했던 대상국과 함께 두루에 대한 멸망 예언이 에스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황폐해지면 그 이득을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라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루는 바닷가에 거하면서 국제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적된 부를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두루가 노력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보아를 쌓아두었던 곳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아무것도 건축되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두루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루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남의 불행으로부터 얻어진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고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루에게 남은 것은 남유다의 부가 아니라 남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6장 7절입니다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고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루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애가를 부를 정도로 두루의 멸망은 믿지 못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두루에 대한 세 편의 애가 중 한 편입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느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이후에 두루는 바벨론 제국에 정복되고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루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루에 대한 두 번째 애가입니다 여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과거 두루의 영광은 굉장했습니다 두루의 배는 시돈과 아르앗 주민을 사공으로 두루의 지혜자가 선장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기술자로 일하며 파사, 롯, 푸세서운 용병들이 두루의 군대와 함께 배와 항로를 지키며 방패와 투구로 배를 장식하여 두루의 위용을 나타냈습니다 두루의 화려했던 지난 날의 영광은 두루의 해상무역을 통해서도 설명됩니다 두루와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들과 대상 품목들을 나열하면 단과 같습니다 다스시서와는 각종 보아와 은, 철, 주석, 남무역을 했습니다 야완, 도발, 메색관은 노예 무역과 노끄른 무역을 했습니다 도갈마와는 말, 군마, 노세 무역을 했습니다 여러 섬 지역의 무역상 드단관은 상화, 닭달나무 무역을 했습니다 아람관은 남보석, 자색배, 수놓은 것, 가는배, 산호, 홍보석 무역을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관은 민닛, 밀, 과자, 꿀, 기름, 그리고 유향 무역을 했습니다 다멘색관은 헬본, 포도주, 흰양털 무역을 했습니다 워단, 야완관은 길사만은 실, 쇠, 계피, 대나무 무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드단관은 말을 탈 때 까는 천무역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계달관은 양, 염소 무역을 했습니다 스바, 라마와는 각종 극상품 향 재료, 각종 보석, 황금 무역을 했습니다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막관은 청색옷, 수놓은 물품, 빛난 옷 등의 무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나라가 두루와 무역을 했고 또 교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두루가 보유한 각종 보아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는 수많은 보아를 그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보아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두루 왕이 말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얻었다 두루 왕의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두루의 최종 운명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지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루 왕에 대한 애가 즉 두루에 대한 세 번째 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하라 계속해서 두루에 이어 시돈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시도는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도는 두루와 함께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두루 북방 약 48km, 베이루트 남방 48km 지점에 있습니다 시도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볼 때 시도로부터 남유다로 유입된 우상이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일 선지자에 의해서도 시도는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루와 시도는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얘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70년 후의 포로 귀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29장에서 3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애국, 믹돌에서 수에네, 바드로스 등 애국의 성업들 구스, 바벨론, 두로, 소울, 에덴,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애국왕 누부간의 쌀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국을 향한 심판을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중 하나님께서 애국을 큰 악어와 같은 애국,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국이라고 표현하시며 애국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애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아의 애국 동맹을 반대하기 위해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다녔던 것이 징표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국을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애국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애국을 부러질 갈대지팡이 같은 애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를 위협하며 세력을 넓혀고 있을 때 남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는 혹시 애국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애국은 그저 상한 갈대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남유다 왕들은 기회를 엿보아 어떻게든 애국과 동맹하여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국을 의지한 결과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국이 아니라 든든한 단석이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려 하는 애국이 40년 동안 참혹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국당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국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국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후 애국이 다시 회복되어 나라를 이루어도 매우 미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국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국을 심판하신 이유는 애국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인 동시에 남유다가 다시는 애국을 의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정복 후 두로를 공격했지만 두로 공격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애국으로 방향을 틀어 두로에서 못다한 전쟁을 시행하므로 결국 애국이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 구름의 날, 여러 나라의 때 그리고 애국의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애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애국의 동맹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수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국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국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해내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믹돌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믹돌은 애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업으로 예루살렘 멸망 후 애국으로 비난한 남유다 백성이 거주하던 성업입니다 수해내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애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성업으로 애국과 구수 국경지대에 위치하는 오늘날의 아스완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믹돌에서 수해내까지라는 말은 애국 전역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구수, 붓, 룻 등의 나라들도 애국과 동맹하여 바벨론 제국에 대항했다가 다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국이 멸망하는 날 애국왕의 팔은 꺾인 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왕 느고가 바벨론 제국 너부가네살 왕의 군대에 패하면서 한 번 팔이 꺾인 적이 있고 그 이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애국이 남유다를 돕겠다고 원정을 왔다가 또다시 바벨론 제국에게 패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시 애국의 영광을 과거 아수르 제국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아수르 제국과 같이 애국의 영화가 대단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레바론의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는 그 나무가 자라서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멸망한 아수르 제국은 애국의 과거와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영토의 크기와 정치력이 있어서 애국을 능가하는 아수르가 멸망한 것이 얼마 전인데 애국이 지금 대제국 아수르의 끝을 지켜보면서도 그 전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멸망한 아수르 제국을 언급하시며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도 교만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국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국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아거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더다 에스겔 32장의 애가는 남유다 멸망 1년 후에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년 전에 주신 애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국을 또다시 악어로 지칭하시며 애국의 멸망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애국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애국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칼이 된 바벨론 제국을 통해 애국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강력했던 애국의 멸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애국의 죽음입니다 둘째 아수르 제국의 죽음입니다 셋째 엘람의 죽음입니다 넷째 메색과 두발의 죽음입니다 다섯째 애돔과 시돈의 죽음입니다 이때 아직 두로는 멸망하지 않았기에 시돈만 명명된 듯합니다 여섯째 애국왕 바로의 죽음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방 민족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지파가 열두지파를 위한 존재였듯이 남유다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모든 민족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아모스 1장에서 2장까지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그리고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말씀 속에 강한 한 줄기의 광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33장에서 3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세일산, 애돔 이스라엘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열두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게 함락됩니다 고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전히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땅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헛된 생각에 머물러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우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앞으로 70년간 그 땅이 황무아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파벨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아직도 완악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친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대보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우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여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탕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며 비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우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후 예수님께서도 거짓 목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삿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결국 거짓 목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양떼들은 사방으로 유리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주 여우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거짓 목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참목자가 되십니다 참목자는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습니다 둘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뉘어서 기릅니다 셋째 상한 양을 싸매며 병든 양을 강하게 합니다 양들에게 목자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탓에 갈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목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자들로서 마땅히 양떼를 돌보기 위해 땀 흘리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자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 곧 메시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선한 목자 즉 메시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메시야를 통해 남유다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종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은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남유다를 향해 무섭고 두려운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애틋하고도 자비로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며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일컫습니다 애돔족 속은 사해 남동쪽의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애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모스, 예레미야, 오바디아, 에스겔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형제 나라인 애돔이 바벨론 제국을 도와 남유다 멸망에 앞장선 것에 대해 이렇게 자주 언급하시며 애돔에 대한 심판을 또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나님께서는 애돔의 죄로 말미암아 애돔을 왕래하는 자들까지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애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그 대가를 지를 때에 그것을 지켜본 애돔 입장에서는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우쳐 바른 길로 돌이킬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애돔은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기회를 틈타 남유다를 자기들의 세력 범위 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애돔은 남유다의 멸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자신들도 남유다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36장에서 3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의 산들과 땅, 에돔, 에덴 동산과 마른뼈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각각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쌍무 언약의 중고한 징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 20명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란 까닥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징계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을 예고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세워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미 레유기에서 제사장 나라 경영법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극률과 의뢰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정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정결하게 됩니다 둘째 기근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셋째 지난 날의 잘못 즉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죄악, 가증한 일을 회개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넷째 이스라엘 성업들이 회복되어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름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왁께서 건넘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는 두 골 사이에 깊숙이 패어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평지와 평지 사이의 골짜기, 해안지대에 펼쳐진 낮은 구릉지대도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시띔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야론 골짜기, 이스루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등 많은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넣어 군대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대언하자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처럼 생명의 기운을 소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영원한 삶의 숨을 불어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이루며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물고품처럼 사라져버린 이들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계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 막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다시 열두지파로 하나가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각각 끌려갔던 포로들이 풀려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제사장 나라 그룩한 시민으로 회복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얘는 포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겔의 특징은 언약과 상징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기록된 언약은 첫째 조건 없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둘째 다시 제사장 나라 그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새 언약 예고입니다 셋째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 그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에스겔의 언약들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짐을 예고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인주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 다육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마곡, 로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스라엘산, 스바, 드단, 다시스, 하몬곡 골짜기, 하모나, 바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곡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곡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이 어느 곳인지 곡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곡은 확장,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마곡은 야벳의 둘째 아들 마곡과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카스피의 연안에 수구디아 또는 리디아, 에디오피아 등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에스겔에 마곡은 곡의 연합군을 이끌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그들은 결국 패배할 민족 가운데 하나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할 사탄의 세력으로 곡과 마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로스, 메색 그리고 두발의 왕인 곡이 이끄는 연합군이 파사, 구수, 푸트, 코멜, 도갈마 족속들과 함께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주변 거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환상대의 군대와 두막대기 비율을 통해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있는 스바, 드단, 타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모두 알 정도로 곡의 탐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처절한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적습니다 조금씩 품어가는 중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롭게 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압제 세력인 곡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실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곡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담과 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바다의 곡이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모든 생명체가 떨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산 모든 절벽 모든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다섯째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사용할 뗄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곡이 그동안 약탈한 것과 늑탈한 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곡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화를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아직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절망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높고 높은 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곡과 마곡이 멸망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주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리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하몬곡은 군중의 골짜기라는 뜻이며 하모나는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몬곡과 하모나는 사해 동쪽의 골짜기로 아바림산 근처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여행자들이 통행하던 하몬곡 골짜기에 곡의 연합군이 매장될 것을 에스겔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몬곡 골짜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 성읍의 이름이 하모나가 될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친히 무찔러 주심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민숙이에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40장에서 4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 땅 높은 산 세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녹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성읍 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녹같이 빛나며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조감도 내용을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뭐라면 바벨론으로 끌려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동포들이 죽어가는 살륙의 현장을 보고 비참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해 있는 현실 속에 그들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원과 회복의 확실한 증표로 새로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본 그대로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바깥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바깥뜰 사방의 담 성전 바깥뜰의 동문 성전 바깥뜰의 삼면 성전 바깥뜰의 북문 성전 바깥뜰의 남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 안뜰의 세 개의 문 남문 동문 북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안뜰 북문의 부속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번재물을 씻는 방 재물을 잡는 상과 갈고리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과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제사장들의 방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 기록입니다 열한기상 2장 35절입니다 왕이 이에 여야다의 아들 보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문현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십니다 성소는 보통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 주로 쓰이나 여기서는 성전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성소에 들어간 후 그 안쪽 지성소에는 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는 메시아 나라의 성전이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기구들은 빠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에 빠져 있던 성전의 기구들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설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등잔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언약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합니다 그 두께와 너비의 크기를 측량할 때마다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에 통로였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만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새 성전은 어떠한 공격이나 침략 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면면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성물을 통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승배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골방까지 보여주십니다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는 삼면에 3층으로 된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관리하며 성전의 기구들과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부속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 크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4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 이어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척 이어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척 이어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신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각 위치에 놓여있는 사물들을 자세히 묘사 하면서 동시에 성전 전체의 묘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할 때 이처럼 하나하나에 모두 성실했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폭넓게 조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에게 성전 건물들과 장식들을 보여 주시는데 구릎들과 종료나무가 새겨진 널판자와 벽으로 둘려 있었습니다 성전의 성소에는 나무제단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을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부르신 것을 볼 때 진설병 상과 분양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무제단의 길이와 높이의 수치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출입 25장과 37장에 묘사된 모양보다는 길어지고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문은 선조 때부터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역기에 누구보다 더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전통 그리고 성전과 성전 기구들에 대한 지식에 능통했습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만큼 이러한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지치지 않는 관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 하나님 께서는 그를 이처럼 귀 쓰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42장에서 4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높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 가운데 다시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십니다 이 고룩한 방은 에스겔 40장에 나왔던 제사장들의 방으로 성전 안뜰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3층 건물입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들 가운데 북쪽의 두 방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의 두 방도 보여주십니다 한편 에스겔 42장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의 방은 에스겔 40장과 같은 제사장들의 방이라는 견해와 달리 별개의 방이라는 악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서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간에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호화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일찍인 모세 때에도 그 장소와 역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모두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분깃이 없고 화목재물은 제사자, 제사장, 가족들 모두 함께 먹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는 재물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재, 속재재, 속건제 재물만 지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된 지성물 곧 소재, 속재재, 속건제 재물을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열두지파 백성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전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다시 건설될 예루살렘 성전의 사방담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전에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소에서는 떠나셨지만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는 과거 모세 때 회막에 임재하셨던 그리고 그때로부터 500여 년 후인 다위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건설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은 단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른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는 이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의 발은 풀목볼에 달려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상으로부터의 회복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귀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곧 미래의 이스라엘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회개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44장에서 4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새 성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높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시고 이를 다시 정비하십니다 여기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에스겔 4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르탱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사람도 그르탱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또한 이들의 죄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짓 중보 거짓 예언 그리고 권력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리는 등 그들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대로 탑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직분을 지킨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르탱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은 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온전한 회복을 에스겔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의 귀리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수종될 때 가는 배옷 가는 배관 그리고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지 않게 허리를 동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기도 말고 단정이 가까이 합니다 셋째 제사장은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절규와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제사장은 정결해야 합니다 여덟째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시 말씀하신 후에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셔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법에 따르면 레유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유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얻은 수확물의 처음 것을 다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 열두지파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급 당시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제사장의 귀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열매로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책임 맡은 자들이 그 성실함으로 받는 상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토지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작권을 주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열두지파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해 주셨는데 이번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지 않은 거룩한 땅이 따로 있었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거룩한 땅은 이후 제건들 제사장 나라에서 다무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첫째 성전 부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셋째 레유인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으로 주실 땅입니다 다섯째 왕에게 주실 땅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구분하여 왕에게 주시는 이유는 단과 같습니다 에스겔 45장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집하대로 주지니라 이는 과거 로브함 왕과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을 압제한 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땅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땅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각 주신 땅이 됩니다 더 자세히 지파별 땅의 분배 내용은 에스겔 48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왕이 거할 것도 구별해 주십니다 왕에게 정해진 구역을 주시는 이유는 왕이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제도적 장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드릴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통치자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므로 남유다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과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6장의 제사장나라 명절과 절기와 제사 규례는 레위기 말씀의 재교육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지킬 각 절기의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첫째 딸 초하루 날 규례로 새해 첫날의 제사를 위해 지킬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6월절 규례입니다 셋째, 초막절 규례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 규례를 강조하십니다 이때 다시 건설되는 성전에서는 안식일에 바치는 재물의 양이 예전보다 많아집니다 반면 안식일보다 초하루 제사는 오히려 재물의 수가 예전보다 적어집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남유다 백성들과 왕의 성전 출입과 재물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과 정성이 빠진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물론이요 도리어 진노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다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마음입니다 새롭게 회개하여 갱신된 올바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제사법을 다 배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할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법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요 그의 민족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47장에서 48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노트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다시 건설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성전의 동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둘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동문에서 재단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강이 됩니다 셋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루어 그곳에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계속 흘러 바다에 이를 때 마침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넷째 물이 흐르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게 된 강의 풍요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을 이루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차지하게 될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분배 원칙은 모세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경계선대로 그리고 공평하게 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스닷은 비탈이라는 뜻입니다 스닷은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될 이스라엘 땅의 경계 가운데 북쪽 경계 즉 헤르몬산 동쪽 기숙에 있는 성읍을 말하며 오늘날의 차다드로 봅니다 에스겔 47장 21절에 그런적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에스겔 4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레육 24장 22절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의 분배는 신명기나 여우수와 때의 제비뽑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두 지파가 모두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마다 동선을 가로질러 같은 폭의 지대를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되지 않고 이번에는 요단 서편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된 점이 여우수와 시대의 가나한 입성 때와 다른 차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땅을 경계로 북쪽의 일곱 지파 그리고 남쪽의 다섯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성전 북쪽의 땅은 단, 아셀, 납달리, 문하세, 에브라이브, 르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성전 남쪽의 땅은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블론 그리고 갓 지파가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베냐민 지파는 북쪽의 유다 지파처럼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즉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집내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땅에서 그들의 분깃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잠시 단절되었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청사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업에 있는 열두 개의 문을 소개하시는데 그 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업 열두 개의 문은 열두 지파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업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세워질 새 성업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과 함께 남유다의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구획이 정해지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소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신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호야김, 너브가네살, 아스브나스,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아리옥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때는 예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너브가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신할은 두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신할은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바벨론 평지로 니무로시 세운 바벨, 에렉, 아깟, 갈래 등의 성읍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벨론 너브가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신할 땅,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와 이곳 신할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남유다에게 요구한 것은 조공을 바칠 것과 남유다에서 월등한 청소년들을 인질로 끌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제국과 비교해서 얼마나 월등한지를 밝히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 정책을 투트랙으로 펼쳤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각 나라에서 상위 0.1% 인재들을 선발해 바벨론식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각국에서 끌어온 기술자들을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 경영 프로젝트로 이는 왕실의 특별관리 과정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왕 수준으로 관리하며 최고의 교수들을 동원해 교육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비롯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각종 과목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교육의 딸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최종 성적은 아주 놀랄만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높은 성적을 낸 것입니다 사실 너부가네살 왕의 교육 정책은 식민지에서 끌어온 인재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해 친 바벨론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은 오히려 너부가네살의 정책을 사용하여 남유다의 희망의 씨앗들이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셨던 바벨론 포로 70년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벨론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동원된 식민지 각 나라의 청소년들은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청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 왕실의 음식은 레유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결심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황관장 아스브라스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송호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보라고 황관장과 협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결심은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부모를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을 공부했고 그 기초 위에 바벨론 제국이 원하는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덧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마침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은 아니라 어느 날 너부가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부가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들을 불러놓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의 해석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장세기에서 애구방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하고 그 해석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부가네살 왕은 꿈과 그 해석을 전부 말할 것을 갈대야 술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너부가네살 왕의 요구를 들은 바벨론의 술사들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주문은 없었다며 다소 비웃듯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너부가네살 왕은 그들에게 속지 않겠다며 한마디로 꿈의 내용을 마치지 못하면 그 해석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다급해진 바벨론 술사들은 지금 왕의 요구는 어떤 인간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부가네살 왕이 진노하여 명령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일반인들과 달리 너부가네살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니엘이 돌아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상세계 요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꿈을 주관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응답해 주심으로 다니엘이 너부가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꾼 이유에 대해 해석해 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이이다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네살 왕의 꿈은 앞으로 있을 제국 변동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부가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너부가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 온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공직자로 등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부가네살 왕의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오히려 제국의 끝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떠인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벨론, 두라, 풀묻불 속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너부가네살, 바벨론의 관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들입니다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마음이 변하여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금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우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너부가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는 약탈이라는 뜻이며 바벨론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평온으로 추정됩니다 너부가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은 높이가 약 30m 너비는 약 3m로 거대했습니다 이 금 신상을 세우고 너부가네살은 바벨론 제국 중앙과 전국 각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거대한 낙생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금 신상에 대한 숭배를 거부한 자는 화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묵불에 던져 너울이라 하였더라 너부가네살과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할 때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금 신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너부가네살 왕이 노하여 이들을 끌어와 다시 한번 금 신상에 절하도록 회유합니다 그러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너부가네살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너부가네살 왕은 자기에게 항명하는 사드랑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평소보다 일곱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묵불에 던집니다 이는 너부가네살 왕이 자신의 절대 왕권에 도전한 세명에 대해 극한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풀묵은 진흙이나 돌로 만든 도가니 금속 등을 용해하고 제련하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면서 절대적 존재인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들을 산채로 풀묵불에 던지거나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처형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위기에 처해지자 하나님께서 풀묵불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너부가네살 왕은 세 사람을 풀묵불에 넣기 전에 분명히 결박하여 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너부가네살이 보고 신하들에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너부가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부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너부가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전보다 더 높은 관증을 내주며 이들을 더욱 높입니다 다니엘 사장은 너부가네살 왕의 조서 형태의 사건 기록입니다 소서의 내용 중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부가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시기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너부가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너부가네살 왕이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꿈의 해몽을 부탁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너부가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 벨의 이름을 따라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죄기위는 박수장으로 당시 바벨론 제국 왕실의 종교 최고 자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부가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너부가네살 왕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제국을 건설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왕이 깨닫는다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일어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극리를 여김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라고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앞에서 불리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잘 살피고 알고 있어야 그 안에서 평안하고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부가네살 왕은 꿈의 해석을 들은 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다니엘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너부가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부가네살 왕의 조서 마지막은 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가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제 너부가네살 왕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어로우심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으로 한 차례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 전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너부가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사자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니엘, 벨사살, 천명의 귀족들, 너부가네살, 어느 왕비, 다리오, 120명의 고관, 고레스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두고 10년 동안이나 사막에 가서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의 이인자인 벨사살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족 천명과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바벨론의 마루독 신전에 보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파티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의 일을 즈음해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쓰자 그곳에 모인 벨사살 왕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벨사살은 머리가 터질 듯해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넓적다리가 마치 녹아내리듯 무릎이 서로 부딪혀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사살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누구든지 벽에 쓰인 그 글자를 알아맞히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 즉 바벨론의 1인자인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 다음 2인자인 자신에 이어 바벨론의 3인자로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파티의 장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과거에 왕비였던 태우가 그곳으로 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왕통치의 날을 세셨다는 것입니다 대겔은 무게를 재다 라는 뜻으로 저울의 재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르시는 나눈다 라는 뜻으로 바벨론 제국을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는 연결사로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벽에 쓰인 이 말은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왕 통치의 날을 세워서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두 도시국가를 읽었습니다 메대는 메소포타미아 북동쪽 카스피의 남쪽 해발 약 900미터의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국가로 오늘날 이란 북서지역입니다 메대는 키약사레스 2세 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로를 멸망시켰으나 이후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이며 BC 6세기경 고레스 왕 때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시대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4세기경 헬라 제국에 멸망하기까지 서나마시아 전역을 지배했으며 오늘날 이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끝난다는 엄청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벨사살은 화를 내기보다는 그 뜻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몇 시간 후에 바로 성취됩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최초의 제국 아수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성 안에서 페르시아 군대에 성문을 열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은 신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막에서 10년 동안이나 그의 종교생활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오피스에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성 안에 마르독신을 섬기는 대부분 백성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섬기는 종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던 차에 오히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고자 성문을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덕분에 키루스 2세는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사실 정권만 바뀌어도 권력을 잃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제국이 맡기는 폭풍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을 수석총리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제기록부터 다니엘의 일상신앙생활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든 조사를 했음에도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종교에서 꼬투리를 잡을 계책을 세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이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법의 시행기간을 30일로만 정한 것은 그들의 목표가 다니엘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법의 바리자들은 메대와 바사 왕의 조서의 힘을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제국대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알았고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믿고 혼자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자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페르시아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위해 근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들은 오랜만에 깊은 단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은 오히려 나이 많고 경륜 높은 신하 다니엘을 잃은 것에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보면 왕의 이 행동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이미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을 새벽에 찾아가서 부르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의 부름에 사자굴에서도 살아서 대답하는 다니엘 이를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다니엘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다니엘 7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수산 을레강 예루살렘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니엘 벨사살 다리오 예레미야입니다 다니엘 7장은 내 짐승 환상 8장은 순량과 순념소 환상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1의 환상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그것은 4개의 제국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의 내 짐승 환상 이야기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보다 훨씬 이전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는 앞서 너부가레살 왕에게 주신 환상과 대동소의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 짐승 환상에 이어 로마 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작은 뿔 환상과 마침내 인자의 환상 메시아이신 이슈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세상의 제국들은 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다니엘 8장의 두 번째 환상 순량과 순념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환상 중에 을례강변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펠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례강변에서이니라 을례강변은 수산성에 있습니다 수산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은 이후 페르시아 제국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수산성을 정복했고 다리오 왕이 수산성을 페르시아의 수도로 정하여 겨울을 보낼 궁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수산성에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수산성 을례강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산성은 에스더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후 헬라인들은 수산성을 수사라고 불렀습니다 수산성 을례강변의 을례는 순수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을례는 수산성 동편 약 10km 지점의 카룬강으로 주장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인 내 짐승의 환상을 본 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첫째 순냥의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두 뿔 가진 순냥은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둘째 순념소의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큰 뿔이 꺾이고 나타난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이 나뉘게 됨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등장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바로 메시아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게 하느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를 알게 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릴 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메시아의 음성과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즉 정신을 잃고 혼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절하였다가 일어난 다니엘의 모습은 단과 같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에서는 행정처리와 같은 사회의 일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전해준 바벨론 포로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받아 말로 전하는 전달자나 기록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더 명확히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마음 중심에 부여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후에 예레미야가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도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가 내세울 의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극률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살아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초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첫째 모세 오경을 통해 배운 기도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레유기 26장에 3단계 징계를 모두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셋째 출애굽의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듯이 바벨론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넷째 주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해 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70일의 환상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게시록의 세상 종말까지 예보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10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사, 히데길강, 우바스, 헬라, 남방과 북방, 기띔, 애굽, 애돔, 모압, 암몬, 리비아, 구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니엘, 고레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다리오, 남방왕, 북방왕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 환상이 보인 시계는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의 일이고 장소는 히데길을 강가했습니다 히데길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히데길은 티그리스강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유프라데스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중요한 강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네 개의 강 중에 하나입니다 히데길은 아르메니아의 타우루스 산맥에서 발원하여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지나 유프라데스강과 합류하는 약 1850km의 긴 강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세일에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성전 재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고국에서 들리고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히데길 강가에서 본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 선지자가 본 사람의 환상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은 메시아를 보고 너무 놀라 혼절하고 맙니다 다니엘 10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지 3주일 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의 글로 기록하여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서 예언되고 있는 헬라 제국과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몬 왕조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쓴 성경과 우대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이어 11장에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이후에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의 등장과 몰락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그리스까지 공격하게 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나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그 헬라 역시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나뉘어 각각의 왕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중 애국을 중심으로 한 포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이후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수에로를 거쳐 부강했지나 이후 헬라 제국의 한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는 BC 323년 32세의 원인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의 큰 변동을 가져옵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각각의 왕조들을 세우고 분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후에 유대를 사이에 두고 발생할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전쟁에 대해 글로 기록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죽자 유대의 남방인 애국에서는 이집트 헬라 제국 포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방인 수리아에서는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유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격돌합니다 결국 유대를 두고 두 나라가 싸우다가 애국의 포톨레미 왕조가 이겨 유대를 먼저 122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122년간의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는 원화한 통치자들의 이해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히브리오 구약 성경에 헬라와 번역인 70인 역을 역사에 남깁니다 그 후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업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많은 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해군을 해체해야 했고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모든 신전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속국인 유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 당시 시리아 헬라 제국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BC 187년 수사에서 신전을 약탈한 뒤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후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는 셀루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왕위에 오른 셀루쿠스 4세도 로마에 받쳐야 하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 합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또다시 심한 반대가 일어났고 오래지 않아 그도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리아 헬라 제국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작정된 기 아래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기띔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띔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구부로의 옛 이륵 즉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기띔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로마군의 휘하에 있던 기띔의 배들이 출격함을 뜻합니다 기띔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했으나 로마군의 철수욕으로 퇴각한 상황을 말할 때 등장합니다 BC 169년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거쳐야 했는데 로마에 대한 굴욕과 자신의 헬라주의와 정책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가 더 심해진 것을 묶어 예루살렘의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의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박해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어작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육맹을 떨치리라 시리아일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지르고 성전을 늦탈하고 율법서를 찍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을 단번에 개종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멸절시켜버리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학계는 빛이 167년에 철정에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피아의 제우스실을 위해 재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뒤지가 희생재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은 결국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의 혁명과 그 아들이 이어받은 마카비 혁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여가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며 선지자인 다니엘은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는 예수님의 제림전에 있을 세상 끝날 대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당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앞으로 닥칠 안티우크스 4세의 박해의 때를 말하나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을 가리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성경의 예언들이 밝혀지고 그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천사가 희대길 강가 양쪽에 서서 세상 끝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장차의 일을 예언합니다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 선지자가 그 두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종말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당부도 기다리라 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런 이렇게 제국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하므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라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사, 예루살렘, 바벨론, 깃발과 베들렘과 누도바와 아나도 등 출신 지역 델멜라, 델하르사, 구룩, 앗단, 임멜, 길라하십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고레스, 미드르닷, 수룩바벨과 예수와 등 1차 귀환자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의 책 서두를 왕의 조서로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도 왕의 조서로 시작했던 것을 보면 현실 정치인들이었던 다니엘과 에스라의 글은 역시 서두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조서는 역대하와 에스라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왕이 남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전 기명까지 모두 돌려준 것은 남유다를 향한 제국의 투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목표는 남유다를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식민지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 70년 언약의 성취이자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조감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의 경제 파트너로 여타 다른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며 여타 포로민들과 비교해 월등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요구한 네 가지 생존 방식대로 바벨론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집을 지으라 둘째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셋째 번성하라 넷째 바벨론 성업의 평안을 구하라 다시 말해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혹시 포로 기간 중 전쟁에 휘말려 바벨론의 병사로 끌려가 전사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월등한 민족이 되었고 유프라데스강 서쪽 레반트 지역의 거점 확보에 걸맞은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리스 왕의 조서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귀환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끌려갔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귀환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가 포로들을 강제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포로들을 모두 강제 추방했다면 2차 3차 귀환과 불임절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화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때 이방인들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1차 귀환자들에게 예물을 주고 귀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왕의 창고직이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성전의 기명들을 모두 꺼내 하나하나 세워보게 하고 금, 은그릇 5400개를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수룩바벨의 책임하에 돌려보내게 합니다 한편 요세프스는 그의 책에 고레스 왕이 수리아에 거하는 총독 시신네스와 사트라 부사네스에게 보낸 서신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서신에 의하면 5400점의 성전기명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손조 때부터 누려오던 영예를 누리도록 허락했으며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20만 5500 드라크마를 주었고 밀가루를 살 비용으로 2만 500 아르타벨을 주었어 나는 사마리아에서 나올 세금으로 이 경비를 충당하라고 명령했어 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페르시아 왕국과 왕과와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어 고레스 왕의 조서와 명령 그리고 이러한 편지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재근에 대한 계획 곧 건물과 그 안에 채워질 기명들까지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수룩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이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가서 행할 성전재근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룩바벨과 예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모아가가 된 4만 9,897명이 함께 1차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을 가문별 출신 지역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미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기에 지파별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출신 지역별로 명단과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출신 지역 중 너도바는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너도바는 베델렘 남쪽 약 6km 지점의 유다지파에 속한 성부입니다 다위도왕의 충성된 용사 마하레 헬렙 등이 너도바 출신입니다 페르시아에서 1차로 귀환한 너도바 사람들이 56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 델하르사는 태양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델하르사는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바벨론의 성업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인멜 성업에서 살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차로 귀환한 제사장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는 성전재건에 앞장서기 위해 귀환한 제사장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수는 회중 42,360명 가운데 4,289명으로 10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귀환한 내위인들의 수는 341명으로 제사장 수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였습니다 얘는 아쉽게도 포로생활 가운데 내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1차로 귀환한 그 외 성전 봉사자들의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이방인들로서 성전의 노예였던 느디님 사람과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솔로몬의 종들까지도 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족보가 불명확한 귀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하는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또한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다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감수하며 귀환했습니다 이처럼 1차 귀환자 총수는 회종 42,360명과 총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의 수를 보면 귀환자 수에 비교하여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귀환할 때 많은 제사를 포기하고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파벨론이 불태워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라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레바논, 미오빠,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와 수룩바벨 등 1차 귀환자, 루흠과 심세 등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다리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재건 공동체는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단을 건립하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에스라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유대 땅에 사는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옛 성전터에 재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원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읽었습니다 당시 재건 공동체는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했습니다 이때 7월부터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월 초하루 제사 모든 절기 곧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등 제사장 나라의 모든 제사가 회복됩니다 단 속죄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소 지성소 등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재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 제거를 착수합니다 먼저 성전 제거를 위한 기술자와 자재들을 확보합니다 에스라 3장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레바논은 가라한 북부지역에 솟아있는 산맥으로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 등 울창한 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요파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두로에서 남쪽 약 137km,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 제건 공사의 감독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책임받고 성전 제거를 위한 일꾼들에 대한 감독은 이수아와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 유다자손, 헤나다자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책임받습니다 성전에 대한 일은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전 제건 기공식이 열립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위세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줄거이 부리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위세 규례대로 성전재건 기공식을 완전하게 치르기에는 악기도 찬양대도 실력도 여러 면에서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때문에 옛 성전과 제사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성전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전재건 공사에 들어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룩바별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 핫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정책으로 이미 혼혈민족이 되었고 혼합신앙에 몰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견뎌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귀한 공동체는 그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한자들에게 성전재건을 허락한 것이었기에 고레스의 조서를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재건 계획을 막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까지 이용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재건은 무려 16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이 되어서야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에스라는 그 원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즉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에 무뎌진 신앙의 원인을 두고 그들의 신앙 회복을 독려합니다 성전재건이 중단된 것이 비단 그 땅 백성들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룩바벨과 예수화를 중심으로 한 귀한 공동체가 방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실과 타협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고소사건으로 방해합니다 첫 번째 고소사건은 아수에로 왕대입니다 두 번째 고소사건은 아닥사스다 왕대입니다 이때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대표로 글을 올려 고소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마리아 주재 행정관료들로 짐작됩니다 이들이 주동이 되어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예루살렘에 귀한한 유대인들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반역할 것인데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거부할 것이다 셋째 페르시아의 신하인 자기들은 제국 경영에 손해가 날 것 같아 고소하는 것이다 넷째 조상들의 기록 즉 과거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계속 반역했던 유대의 요약인 시드기아 왕의 반역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고소함으로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가로막습니다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귀한 공동체의 성전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 점점 사기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전재건을 멈추고 일단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학계와 스카리아를 보내십니다 오늘의 말씀 학계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학계, 다리오, 수룩바벨, 여호수와 제사장들입니다 학계에는 총 4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리오왕 2년 6월 1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번째는 다리오왕 2년 7월 21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번째는 다리오왕 2년 9월 24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번째는 세번째 메시지를 주신 그날에 함께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왕 2년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 수룩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와에게 전합니다 여기에서 다리오왕은 고레스와 캄비세스에 이인 페르시아 제국의 세번째 왕으로 에스라 5장과 6장 성전 재건 완성 부분에서 다리오왕의 조서와 함께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농체에게 전하신 말씀은 성전 재건 중단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를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당시에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외부 방해도 있었지만 귀한 공농체가 내부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리미야 70년을 1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가 아닌 멸망 후 BC 586년으로부터 즉 3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 개수해서 해석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70년이 다 찼고 건축할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공농체가 다시 마음을 다져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학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평범한 건축자들이지만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학계를 통해 그동안 귀한 공농체가 성전 재건을 중단함으로 당하게 된 일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십니다 학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실 귀한 공농체의 지난 16년의 삶은 많은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으며 싹쓸 받아도 재산이 모이지 않았고 비가 그쳐 땅이 산물을 내지 않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일찍이 신명기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상업에 정사하며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공농체의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16년을 내버려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귀한 공농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청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공농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의 일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한 이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공농체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 야곱, 여우수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인만웰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귀한 공농체는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스할디아리 아들 유다총독 수루파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굴의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을 보고 실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계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파벨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라니께서는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새 성전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세 번이나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은과 금으로 성전을 마음껏 지장하지 못하는 귀한 공농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수룩바벨 성전에 임대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중단 후 오히려 힘들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성전 재건 완수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는 율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동안 부정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임했던 재앙들을 상기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재개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신 날은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학계 2장 2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수룩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뒤로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거 형편을 세우는 데에 열심 내고 있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스카리아 1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 북방, 바벨론, 시날, 구리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스카리아, 다리오,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 대장장이 4명, 층량주를 잡은 사람, 여우수와, 스루파벨, 에바 속 여인, 헬데, 도비아, 여다야, 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즉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스카리아 선지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카리아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5가지는 위로를 상징하는 환상이고 그 다음 3가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먼저 위로를 상징하는 5가지 환상은 첫째 화석류나무 사이의 말탄자들의 환상 둘째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 셋째 층량주를 가진 사람 환상 넷째 대지사장 여우수와가 정결하게 되는 환상 다섯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판을 상징하는 3가지 환상입니다 여섯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째 에바 속의 여인 환상 여덟째 내병거 환상입니다 위로를 상징하는 5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의 말탄자들 환상입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는 가나안 지역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감남나무 종료나무 등과 함께 초막절의 초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며 이사야에서는 회복의 상징으로 표현된 나무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가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여우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바벨론 70년이 다 찼음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공농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또한 재건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우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그레 여우와의 말이니라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명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네 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네 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측량주를 가진 사람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른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지고 안전한 성업이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공농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감동적인 이유는 과거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며 한없이 울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전히 피폐한 모습이었으나 스가리아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것은 놀랍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는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의 날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모습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환상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는 개인의 범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내종싹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괴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수룩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주심을 의미했습니다 이 환상은 순금 등잔대의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릇 위에 있는 일곱 개의 등잔을 일곱 개의 관이 받치고 있고 등잔대의 기름 그릇 좌우편에 감남나무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감남나무 기름을 몸에 바르고 머리에 붙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수룩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수룩바벨에게 환상의 내용을 전하게 하시는데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룩바벨이 성전 제거를 완성하여 머리또를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리아 4장 9절입니다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룩바벨에게 성전 제거는 끝까지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환상이 위로를 상징했다면 이제 남은 세 개의 환상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여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개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환상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귀빗이요 너비가 십귀빗이니다 여기에서 길이 이십귀빗 너비 십귀빗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즉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날아가는 모습은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전재건 중단의 근본 원인이 개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도둑질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지키지 않음에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일곱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이는 민족의 죄악이 제거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에바는 곡식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악한 여인을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던지자 여인이 그곳에서 나오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부로 그 악위를 막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십니다 신할은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바벨론 평지로 리무로시 세운 바벨, 에렉, 아깟, 갈레 등의 성읍이 있었던 곳입니다 악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갇혀있는 에바를 들어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얘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과거 악의 땅이었던 신할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별하신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내병거 환상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임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병거의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여러 상징의 말들로 이들이 사방 온 땅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왕의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얘는 왕의 멸류관을 쓰는 것으로 마치 여덟 개 환상의 결론처럼 거행되는 요수아의 대관식입니다 얘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스가리아 6장 12절입니다 만근의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는 장차 싹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병건을 사방으로 흩어서 아직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고국에서부터 먼 이국에서까지 성전재건을 돕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기력해져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스카리아 7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과 사미안 성읍 하드락, 다메색, 하맛, 두로, 시돈, 아시글론, 카사, 에그론, 아스돗, 에굽, 아수르, 길러앗,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스카리아, 다리오, 베델사람, 사레셀, 레겐멜렉입니다 1차 귀한자 중 베델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5월에 금식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세견방향으로 약 19킬로미터, 아이성의 서쪽 약 3킬로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곳 베델에서 재단을 쌓았고 이후에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루스였던 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한 1차 귀한자들 가운데 베델과 아이사람들이 223명이었다는 성경기록이 있습니다 베델사람의 금식에 대한 질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 이제까지 매년 5월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근신하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모른 것입니다 베델사람의 금식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스카라를 통한 4번의 답변으로 귀한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5월과 7월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십니다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원래 금식은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의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며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으로 귀한 공동체에게 불순종한 과거를 상기시키며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파를 행하며 서로 인해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레와 궁피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을 금광석같이 굳게 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답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즉 성전이 재건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이한 날을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째 예루살렘 성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장수하게 하실 것이며 안전하게 그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업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서둘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얘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개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켜왔던 5월 금식뿐만 아니라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금식했던 날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넘어 온 민족을 향한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리아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구미니라 하드락은 회귀라는 뜻입니다 하드락은 다메색 동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서급으로 아르바와 하맛 사이에 있으며 다메색 두로 하맛 등과 함께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먼저 다메색과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 곧 블레셋 5대 도시 국가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에도 귀한 공농체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칼날과 방해를 미리 제거해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스가리아 선진자는 구원을 베풀 왕을 선포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첫째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십니다 둘째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됩니다 셋째 메시아는 전쟁을 없애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넷째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메시아는 갇힌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메시아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메시아는 양떼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메시아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진자를 통해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걸림이 될 거짓 목자들 즉 드라빔으로 허탄한 것을 말하는 자, 복술자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승리의 왕 메시아를 선포하십니다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즐겁게 살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진자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스가리아 11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레바론, 바산, 요단, 예루살렘, 모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문, 감남산, 아셀, 아라바, 개바, 림문, 베냐민문, 하나늘 망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스가리아와 토기장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도살장에 끌려가 죽게 될 양은 먹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잡혀 죽을 양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곧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은삼십에 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마태복음의 가론 유다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였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우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거짓 목자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거짓 목자의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는 없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굽을 망가뜨려 해치며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찐 양을 먹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사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러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여우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우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의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많은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우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날은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광의 초소로 다시 비상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돌보시고 권능의 팔로 안에서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도 돌보지 않아 버려진 양떼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실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온 세계에서 일어날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는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애통했던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 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다드 림몬은 아카드어인데 하다드는 폭풍의 신 림몬은 그 신의 이름입니다 하다드 림몬은 무기토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요시아가 애국과의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한 곳입니다 즉 그날에는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따로라는 표현을 열한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무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거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셈은 웅덩이와 다릅니다. 셈은 비어있더라도 물이 다시 솟아나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셈이 열리는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근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의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과 세상 끝날에 그리시도인들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릴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전에 이사야, 아무스, 스바니아, 요엘, 에스겔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는 빛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스가리아 14장 9전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되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봉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하나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늘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에 있는 망대로 예레미야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망대가 재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느에미야 때 망대가 재건됩니다. 이후 헤로시 안토니우스를 위해 하나늘 망대를 개축하여 안토니아 망대로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대제사장의 관회민 순군패에 새긴 글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찮은 말방울과 모든 솥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솥이든 성물이 되어 제사드릴 때 그 솥으로 고기를 삶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라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유보라대강 바벨론 메데도 악메다 궁성 수룩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규한 공동체가 성전재건 공사를 재개하자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며 성전재건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이유는 성전재건 공사를 명량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유다 장로들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그간의 정황을 자세히 말하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한 건축이 맞는지 다리오 왕에게 확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상소를 보고 다리오 왕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문서창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메데 악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기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악메다는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악메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사 페르시아 폴리스 바벨론과 함께 4개의 수도 중 하나로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악메다는 오늘날 이란의 하마단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의 핵심은 첫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직접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은 모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자세히 읽은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드립니다. 이제 유프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프라대강 건너편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총독 다뜨레가 유대 귀환 공동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아니느니 왕의 재산 곧 유보라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야더라. 다리오 왕의 조선 내용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 비용을 성전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가 앞으로 성전에서 제사할 때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 철저히 응징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다리오 왕의 본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와 함께 자신도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이 신속히 재건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요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요하의 말씀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한 지 약 4년 만에 완공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해 유보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요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카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일을 끝내리라. 수룩바벨 성전은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후 수룩바벨의 지도하에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성전공사는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봉원식이 거행됩니다. 에스라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봉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냥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사람을 그 순차들에 사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물론 솔로몬 때의 성전 봉원식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12집파 모두를 위한 봉원식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 봉원식이 이루어진 후 귀한 공농체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바벨론에서는 경천동제할 일이 발생합니다. 바벨론 성이 과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황폐해졌던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을 맞으며 파괴되고 불탄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을 침략하러 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자진해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며 바벨론 성문을 아래서 걸어잠그고 독립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을 포위했으나 20개월이 지나도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대한 평원 한가운데 세워진 바벨론 성은 사방의 둘레가 약 90km였고 성의 높이는 요즘 아파트 6층 높이만큼이나 높았으며 100개의 청동문이 성을 안전하게 부호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곡식이 충분하므로 반란 세력들이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조피루스라는 용감한 귀족의 아들이 자신의 코와 귀를 자르고 머리를 흉하게 뜯은 상태로 바벨론에 거짓 투항을 합니다. 거짓 투항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페르시아 군인들 2천명씩 3차례에 걸쳐 물리쳐 승리하게 만든 후 바벨론 성 문지기로 발탁되면서 페르시아 군대에게 성물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유대 귀한 공동체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성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응징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반란 주모자 3천명을 쇠말뚝에 꿰어 죽이고 100개의 청동문을 불에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그 아름답고 강했던 100개의 청동문은 해로도토스의 책 역사에 바벨론 성에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 이유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여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봄대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귀한 공룡체는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하며 제국을 공부하게 하셨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은 성의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훑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고 극상품 무화과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귀한 공룡체의 실천이 있었기에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터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사와 메대, 인도, 구수, 수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수에로, 와스티, 무후만 등 일곱 어전, 네시, 무무간 등 일곱 지방관, 무르드게, 에스터, 해게, 빅단, 데레스, 하만, 하당, 수산의 유다인들,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들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로부터 구수까지라는 말은 인더스강 석편 지역부터 나일강 상류의 에디오피아까지 페르시아의 영토를 일컫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리스와의 3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에스터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 기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새로운 왕후 간택을 위해 후궁을 들이는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 에스터도 왕국으로 이끌려가서 국료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여기에서 에스터가 왕으로 선택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터를 왕으로 삼고 그 기쁨을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얘는 제국의 왕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를 에스터에게 알리고 에스터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암살 음모를 왕에게 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의 공적이 왕실 궁중 일기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발판이 됩니다. 아말렉 출신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토록 큰 출세를 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스웨로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은 페르시아 왕신에서 매우 기세가 탱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품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모두 말살해버리겠다는 악의를 품습니다. 에스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마침내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을 위한 어머만 계획이 진행됩니다. 하만은 먼저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을 청합니다. 1월 리산월에 두루 즉 제비를 뽑아 12월 아다월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스웨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달라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진멸 조서를 요청합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이 가진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법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아스웨로 왕의 마음을 혼란케 한 것입니다. 하만은 이를 관찰하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터를 상납합니다. 사실 아스웨로 왕으로서는 전혀 손해날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웨로 왕은 조서를 쓸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하고 유다 민족 진멸에 관한 처리도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드디어 하만을 통한 아스웨로 왕의 끔찍한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일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충격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스웨로 왕의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청천병력이었다면 하만의 아말렉 족속에게는 축제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페르시아 전역에서 단민족들이 이 일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로서는 사회의 악을 도려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역사에서 마고스 사례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누구나 이틀 동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마고스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고 죽은 마고스 사람들의 재산은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가져도 되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에서 마고스 사례의 축제는 1년에 하루 문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날은 문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례를 하만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아스웨로 왕의 조서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는 온 유다 민족이 대성통국하게 됩니다. 민족 전체 위기로까지 번진 이의를 놓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국을 합니다. 이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현실카드를 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자세히 알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나 에스더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명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규례가 있어서 왕이 먼저 자신을 부르지 않는 한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덕으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에스더가 이렇게 정치적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3일 금식 후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놀랍게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귀를 내밉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건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는 말은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하는 고대 왕들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후 헤로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한편 에스더는 왕의 이 소원 찬스 쿠폰을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첫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기분이 좋은 아수에로 왕은 이때에도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원 쿠폰을 주었고 에스더는 두 번째 쿠폰도 왕과 하만을 위한 2차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아수에로 왕이 다음 날에도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연거프 두 번이나 왕후의 파티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하만은 기고만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만찬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왕실 전체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하만을 최고로 들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여전히 모르드게에 대한 불만으로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죽일 업무를 꾸밉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의 민족 아말렉과 에스더의 민족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랜 악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 아말렉은 출애구파역 광약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헤라리께서 모세에게 아말렉 진멸을 책에 기록해 여우수아에게 죽여하시며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사우랑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자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에도 아말렉의 후손 아각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더 6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사와 수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스웨로, 에스더, 무르드게, 유다인들, 하만,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들, 하만의 열 아들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 아스웨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의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모를 지키던 왕의 두뇌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는 반역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게의 공적이 자그만치 5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아스웨로 왕은 하만을 불러 모르드게를 위한 포상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존경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착각에 빠져 나라의 모든 방백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왕 앞에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날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경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하만의 말을 들은 아스웨로 왕이 속히 그 일을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결국 이 날은 모르드게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하만에게는 수치의 날이 되고 맙니다. 이 일로 하만은 극심한 두통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치욕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불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사람의 후손이면 탕신이 그 앞에서 군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때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파티에 늦지 않도록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에스더 왕국 앞에 푼 두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아스웨어 왕은 에스더에게 세 번째 나라의 절반이라도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아스웨어 왕에게 어떤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아스웨어 왕에게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계획에 대한 것으로 이를 왕 앞에서 하만을 옆에 두고 밝힌 것입니다. 왕의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의뢰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이 진멸 직전에 있다는 사실과 이 일을 도모한 자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자 아스웨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하만이 왕후의 옷자락을 잡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때 아스웨어 왕이 다시 자리로 와서 이 장면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하만에 대한 배신감에 아스웨어 왕은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섭니다. 그 이유는 이미 판포된 조서를 철회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에스더의 목숨을 건 정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조서 철회는 왕의 체면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다니엘 때를 보더라도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모략으로 인해 만든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조서를 철회하지 못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 이후 에스라와 느에미아 때에도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아스웨어 왕에게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조서 철회를 정면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아스웨어 왕은 조서 철회 대신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하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스웨어 왕의 직전 조서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왕의 새로운 조서는 기적이자 반전이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된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왕의 오명이 매우 급하며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런데 준마를 이용해야 할 만큼 일이 이렇게까지 시급했던 이유는 하만의 조서는 1월 13일에 반포된 것이고 이에 맞서는 새 조서는 3월 23일에 초안이 겨우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수산은 엘람의 수도였다가 이후 페르시아 제국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가 된 것으로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성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를 보면 대상들의 도로주행은 90일 그리고 왕의 사자들 주행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을 통한 아스웨로 왕의 조서는 대상들의 도로주행인 90일이 걸리는 우편이었을 것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아스웨로 왕의 새로운 조서는 일주일이 걸리는 특급 우편이었을 것입니다. 아스웨로 왕의 새로운 조서는 유다 민족이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다를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 일을 계기로 모르드게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 유다인을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결국 유다인들이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다롤 13일과 14일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 7만 5천명을 진멸하지만 그들의 재산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소반포 이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명절인 부림절이 제정됩니다. 부림절의 부림은 제비라는 뜻의 푸르, 부르에서 유래된 말로 제비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림절은 하만이 유다인 살룡을 위한 날을 퇴길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유다인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아다롤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부림절 제정을 위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한 귀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어서 모르드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부림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꾼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부림절 전날 13일에 금식으로 준비하고 14일 저녁에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남독합니다. 그리고 15일 아침에 다시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남독한 후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베풉니다. 이 날을 계기로 유다인들은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제사장 나라 사명에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피판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모르드게로 인해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의 사적은 페르시아 역사에 모두 기록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ashled 박스 구축 하얀